2퀴즈의 음악 세바 안녕하세요 2퀴즈의 은밀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곳 여기는 2퀴즈쇼입니다 그리고 저는 2퀴즈의 MC 리노입니다 자 벌써 5화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조합은 아주 따뜻하고 달달한 친구들이죠 누굴까요? 2퀴즈의 개와 고양이 스테이가 사랑하는 냉냥즈 그리고 저의 동거인들 김승민과 용복입니다 들어오세요 5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개와 고양이라고요?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개와 고양이? 사람 모르겠네 이거 가벼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레이키즈의 냉냥즈고요 개냥 말고요? 개냥이요? 백냥 백냥 저는 승민입니다 클릭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MC님 여기 취직하신 건가요? 새로운 직장이 생기셨네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여 그런지 이렇게 풀떼기랑 이쁜 빨간 색깔을 입고 오셨네요 아 맞아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이 될 줄 몰랐는데 네 이따 불을 곡이랑 분위기랑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지 않나 아 이따가 부를 곡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곡이군요 아 옷은 이쁜데 옷이라도 이뻐야죠 네 옷은 확실히 이뻐요 옷이라도 이뻐야 되니까 자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잘 화이팅해서 해보시고 화이팅 자 두 분이 동갑이시잖아요 공공즈가 많은 스키즈에서는 승민이는 필릭스에게 필릭스는 승민이에게 뭔가 다른 그런 특별함이 있는지 공공즈가 네 명이죠 네 네 네 네 아 그쵸 네 명이죠 많은 스테이들이 봤을 때는 뭐 댕양이라고 항상 보잖아요 네 같이 오랫동안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네 특히 뭐 라이브로 이제 많은 스테이들한테 뭐 요리를 가르쳐 주던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아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아주 좋은 예시를 아 그쵸 보여 드린거죠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예능이죠 예능이죠 그쵸 저희 스페셜티는 이렇게 사람을 재밌게 웃게 만드시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가 뭐 많이들 힐링 조합이라고 얘기해 주시던데 아 네 팬사인에서 뭐 꼭 댕양스쿨 꼭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해주라고만 부탁도 하고 근데 할 때마다 이제 망해가지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뭘 만드는 거에 그렇게 재능이 없어서 봤습니다 네 끝나고 이제 국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 그거 제가 어디서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아 국밥은 그냥 배고파가지고 국밥 먹고 왔다고 하길래 뭐하고 왔는데 했더니 이제 댕양스쿨 그걸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제일 최근 그 댕양스쿨 라이브 할 때 그 뭐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 아 맞아요 사탕 아 사탕이었 네 뭐 사탕 만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라이브 시간이 되게 길기도 했고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스케줄 끝나고 복귀를 하다가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국밥집으로 혼자 갔어요 배고플만 하죠 배고플만 하죠 자 좋습니다 근데 용복씨가 유독 승민씨를 좀 편하게 느끼고 대하는데 그 이유가 뭘지 어 근데 솔직히 막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오래 친이고 또 같은 약간 같은 집에서 또 같은 밥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뭐 스케줄도 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그리고 생각보다 더 편하게 뭐 진행하게 된 거 같은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아니 제가 게임을 할 때 많이 어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많이 갈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복이도 저한테 좀 솔직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스테이들이 뭐 이야기하는 그 두 분 아실 정도로 용복나차라는 용복도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봐요 용복나차 용복나차라는 게 필릭스가 좋아하는 두 사람 창빈 승민 플러스 필릭스 해가지고 이제 용복나차라고 하나 봐요 유명하다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용복나차가 그러니까 저랑 창빈이 형은 유독 좋아한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왜 저랑 왜 나랑 창빈이 형이 좋아 아니 근데 좋아한다는 말 한 적 있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좋게 뭐 시간을 좀 편하게 대한 거니까 화면 너머로 다 보여지나 봐요 그래요 아니 인사이드에서 아 아 의식적으로 아 근데 뭐 솔직히 뭐 승민이도 창빈이 형 좋아하잖아요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든 멤버를 좀 편하게 대하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근데 필릭스가 승민 씨를 좀 더 특별하고 좋아하게 대하는 걸 좀 알고 있었는지 제가 알고 있었냐고요? 아 근데 저한테 많이 장난도 치고 시비도 많이 걸고 이 친구랑 같이 편하게 장을 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약간 펀칭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펀칭백 둘이 게임하면 누가 이겨요? 둘이 게임하면 어 답이 없죠 누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저는 뭐 굳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승민 씨가 영어를 좀 잘하잖아요 게임할 때 영어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좀 영어로 대화를 하는지 영어로 대화 제가 들은 단어들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영어를 제가 사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많이 쓸 일이 없었는데 연수생 때 이제 용복이를 만나고 오랜만에 좀 네이티브한 찬이 형도 있지만 영복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많이 좀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어로 운명이 뭐야 뭐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단어인데 운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알려주고 데스티니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치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영어를 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막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어로 이게 이게 뭐야 이러면 어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아아 이러면서 좀 더 편한 단어를 그치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럼 뭐 영어 쓸 계획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질문 한번 영어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오 어렵네요 저한테는 어렵다고 해볼 거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해 못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숙소에서 둘이 밥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등 은근히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거 같은데 좀 서로를 자주 찾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찾게 되는 이유? 이유... 이유가 있네요 아 그냥 뭐 What is the reason? 영어 다운그레인드 됐어 이유는 솔직히 뭐 그냥 볼 때마다 뭐 재밌고 웃기니까 약간 상황을 되게 재밌게 만드니까 생각보다 막 더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아 뭐 그냥 볼 때마다 제가 장난 치고 싶어요 음... 또 장난 잘 쳐주고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둘이서 약간 티키타카가 잘 되는군요 예 예스 아주 잘 어울려요 I like to spend time with you 좀 더 자연스럽게 해 봐 I like to spend time with you I like to spend time with you 숙소해서 어 그렇지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네 자신 있게 헤어져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좋네요 뭐 승민 씨는 뭐 용복 씨랑 좀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좀 시간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어떠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어... 어... 요새 이제 용복이가 용복이랑 이현이가 새로운 게임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아 그 거실에서 하는? 네 저는 컨트롤을 잘 못해요 아 애들 하는 거를 좀 지켜보는 편인데 지켜보는 게 훨씬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요새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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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month ago? A month ago? 한 달 전? We had launch today Not even a month Not even a month What do we have? What do we have? 그때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죠? 탄탄맨 아 And you ate you ate 규동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같이 그러면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자주 드시나봐요 Sometimes Sometimes 가끔 이제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이제 Yes 두 분이 근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한식을 좀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둘 다 아 용복 용복 loves korean food 당연히 사랑하죠 한식은 또 건강하고 Because of me 아니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 이제 한식 많이 시켜먹잖아요 둘 다 뭐 해장국이나 만두국이나 이런 거 시켜먹는 거 봤고 그렇죠 얘는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먹는 거 많이 봤고 그렇죠 밖에서 먹을 때도 그런 한식을 좀 추구하시는 편이지 I introduced him To korean food To korean food Yeah for example like 고등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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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삼겹살 pork pork belly 김치 스튜 김치 스튜 그럼 두 분이서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외식을 좀 한 적이 있는지 한 잔 있죠? 최근에 그때 이제 술도 한 잔씩 싹 하는 술은 이제 주종이 잘 맞지 않아서 이 친구는 이제 맥주를 안 부어요 아 술은 얘기 어제 얘기 못 하잖아 여기 써있어 써있어 진짜? I like beer and you like wine wine and wine and whiskey I like soju and beer you like equila and whiskey and wine expensive alcohol It doesn't have to be expensive but 근데 소주랑 맥주의 맛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거는 이제 삶에 고된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거야 아 그런 느낌으로 마시는 거예요 I bet your life is not hard yet I bet your life is not hard yet 아니요 누구나 다 힘들지 않을까 보세요 보세요 용국이 게임하고 졌어 슬프지 그 감정을 소주가 달려주는 거야 You don't need to drink 아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젠 못 마시지 That means korean 직장인 서로 I understand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콘텐츠인 댕냥스쿨. 이름만 그대로 두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면 좀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 오! 이름만 그대로 두고 새로 한다. 새로 한다고 하면... I like 댕냥스쿨, I don't want to change. 첫 방이 뭐였죠? 뭘로 시작했죠? 네? 첫 방이 뭘로 시작했죠, 댕냥스쿨? 기억이 안 나요. 트리만 들기 아니었나? 아니야. 그 요리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옛날 숙소에서 팬케이크 만든 것도 기억이 나고 아, 맞아. 팬케이크 만든 건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 뭐냐, 수박 화채. 그게 진짜 재밌었는데. 수박 화채도 만들고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많은 걸 만들었는데 진짜 많아요. 할 때마다 이제 실시간 댓글로 스테이가 알려주게 되는 교실이었죠. 그럼 만약에 그 역사들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새로 댕냥스쿨 이름으로 딱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시즌 1화 해가지고 그러면 딱 무슨 콘텐츠를 해보고 싶으세요, 두 분이서? 우리, 우리 그런 거 하자. 요새 그 롤드컵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문화 같은 게 되게 많은 분들도 직접 보러 가고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같이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런 팬분들께도 저희의 모습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공복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네. 그런 멀티플레이어 게임 같은 약간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면 어떨까? 팬들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공복이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모습을 담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네. 두 분 다 이제 동물도 좋아하시고 게임도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많이 화이팅하세요. 네. 아 근데 둘이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요? 어떤 거? 누나가 있어요. 아, 생각도 못했다. 네. 누나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지?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해주는지. 누나는 저희 누나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카톡으로 하고 맨날 그렇게 해요. 저는 답장 안 하거나 읽고 그냥 답장 안 하거나. 너무하다. 아기가 아직 고생했어. 얼른 들어가서 따뜻하게 씻고 푹 자거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애교가 담긴 카톡을 보내주는데 많은 힘이 되긴 해요. 근데 답장은 안 합니다. 용복 씨는 좀 어때요? 누나는 링크를 보내주고 전화 되게 자주. 신우랑 되게 자주 보고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근데 누나는 오히려 저를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왜 그래? 이제 점점.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그런 원래 사이였으니까 뭐 그런 누나네요. 둘 다 남동생으로서 약간 좀 둘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따로 얘기 안 되나? 근데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맞아요. 용복이는 거의 진짜 친구처럼 저는 2년 차이밖에 형이랑 동갑이고 네, 신우랑 I always say hi to your sister. 맞아요. 항상 전화할 때마다 인사하고. 김승민 씨 생일이 언제죠? 9월 22일입니다. 용복 씨 생일이 언제죠? 15일입니다. 용복 씨가 형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필릭스가 좀 여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동생 같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는지 오! 동생.. 아,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여린 모습을 많이 보여줘도 속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뭐랄까요? 쉬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 도끼가 있다, 얘가 도끼? 뭐 어떤 단어로 고집일 수도 있고 그 약간 악바리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으로 보인 적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린 모습은 생각보다 카메라에 많이 비춰지고 그치, 그치, 그치. 이런 모습은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친구로 뭔가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너무 마냥 여리기만 하고 어, 그치, 그치. 너무 막 나 착해 이거면 어.. 그치.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팀에 물들다 보니 원래부터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그래서 되게 친구하기 되게 편한 성격인 것 같아요. 두 사람도 약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뭐였어? 아웃사이드 스트롱 아, 근데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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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아니지, 인사이드가 스트롱이고 인사이드가 스트롱인가? 매유내강이지. 인사이드 스트롱, 아웃사이드 소프트? 아, 소프트. 약간 둘이 잘 버틴다. 진짜 속이 깊다. 라고 생각했던 상대의 일화가 있는지.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잘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탄하게 항상 자기 할 거 잘 해주니까. 아니면 혼자 울고 그런 적 있나? 혼자 울고? 뭐 두 분 다 콘서트에서 저는 뭐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온 적 되게 많아요. 저는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런 적 되게 많죠. 근데 누구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잠깐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사실 그 날에 게임하는 것도 좋지는 않았어요. 또 워낙 이렇게 막 원래 기분이 안 좋은 날에 게임으로 풀려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너무 져가지고 원래 그 스트레스 볼 있잖아요. 그 고양이 스트레스 볼을 잘못 찢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찢어지고 분노. 그리고 진짜 키보드를 예. 그때 이제 카톡에서 딱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영부가 형 좀 잠 좀, 형 잠 좀 잘게. 그게 더 무서웠어. 자,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달라요. 음역 때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지만 같은 파트를 맡을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막. 프리욱 같을 때 막. 거기 세기가 되게 좀 알려졌어. 네. 약간 상대방이 봤을 때, 서로 상대방이 스키즈 노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What position am I doing in string case? 일단 확실히 메인보컬, 그리고 정말 이 팀의 스키즈만의 색깔, 그리고 멜로디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최고 보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승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추가해야 되나? 정말 근데, 그만큼 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승민을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까지 노래 부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매일매일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고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룹 안에서 파트 맡은 부분 노래를 저는 할 때, 이렇게 되게 힘줘서 불러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파트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용복이가 낮게 부르면 제가 2절을 이렇게 높게 부르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서로 더 사는 것 같아요. 용복이가 낮게 부른 파트를 제가 뭐 이렇게 소화도 하고, 제가 이렇게 부른 부분들도 용복이 다르게 또 낮게 소화를 잘 해주니까. 용복이가 있어서 제가 더 살고, 제가 있어서 용복이가 더 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약간 그런 밸런스가 되게 너무 잘 맞아서, 팬들이 봤을 때 좀 더 약간 재밌게 볼 수 있고, 맞춰가면서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 진짜 물이랑 불이랑 같이 밸런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엘레멘털 그런 느낌? 두 분의 목소리, 케미아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한 그게 있잖아요. 스테이를 위해 준비했던 거. 곡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약간 겨울 특집 느낌으로요. 저희 노래 24-25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따로 편곡을 맡겨서 아주 단단하게 불러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목소리의 그런 완전 상극이지만 또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좀 따뜻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편곡을 좀 신경을 썼고, 멜로디도 이렇게 좀 다르게 불러서 따뜻한 그런 편안한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노래도 되게 많고, 그런 선택도 되게 다양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워낙 크리스마스 우리 팬들을 위해서 좀 따뜻하게, 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곡이 8인 버전이에요, 원래. 맞아요. 두 분이서 이제 2인 버전으로 바꾸느라 조금 이제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는지. 딱 이렇게 나가는 타이밍이 크리스마스 앞뒤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 노래를 할까? 무슨 노래를 할까? 캐롤을 이렇게 보다가, 어? 우리 노래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따뜻한 노래가 있네. 여덟 명이 다 같이 불렀을 때는 되게 파워풀한 부분도 많고, 어떻게든 그룹 노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좀 둘한테 잘 어울리게 좀 해볼까 해서 그냥 기타 연주하시는 형님한테 따로 연주를 직접 받아가지고, 파트를 이렇게 두 명이서 나누고, 용복이 목소리에 잘 맞게, 그리고 저 목소리에 잘 맞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물과 불 같은 목소리, 조합 한 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래를 저 밖에서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스테이에게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아, 영어로, 한글로 두 개 할게요. 네? 크리스마스를 꼭 스테이랑 꼭 따뜻하게, 그리고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잘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따뜻하게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어느새 또 추워지고,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트리를 보니까, 올해는 좀 유독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노래도 이쁘고 잔잔한 캐롤이 있습니다. 좀 들으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목소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I hope you have a warm and merry Christmas. Bye bye.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무대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이만. 지금까지 MC 리노였습니다. 고생하십시오. Merry Christmas. 자. 네. 리노 형 우리 노래 들어주는 거 맞지? 갈 거야. 오늘 따라 멈추고 싶은 시간 아무도 원할 단 둘만의 공간 Hey, a lot of stars Yeah, yeah, yeah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Let it slow, let it slow 눈이 쌓일수록 불안정한 밤 어딜 가지 못하겠단 말 더 설레는 너와 나 나와 너, 나와 너 가지고 싶은 선물은 이 순간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어김없이 내려지던 눈보라 오래 사인 지친 하루들 다 털어줄게, now 오늘은 내게 기대 따뜻한 내 품속에 Take a break I want you to Stay for Christmas 아늑한 오늘 밤 Stay for Christmas 모든 걸 다 내려놔 Stay for Christmas It's cold outside 내게로 와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밤새 달리고 싶어 영화 마라톤 과연 보기는 알까 이 날이 빛나는 머리 위에 미스터 너무 예쁘다 대대란 향 풍기는 분위기 어딜도 큰지 갈래 메모리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Let it snow, let it snow 눈이 쌓일수록 가해지는 밤 어딜 가지 못하겠단 말에 또 설레는 너와 난 Now I know, now I know 가지고 싶은 선물은 이 순간 Just stay with me 어김없이 내려지던 눈보란 오래 사인 지친 하루들 다 털어줄게 Now 오늘은 내게 기대 따뜻한 내 품속에 Take a break I want you to Stay for Christmas 아늑한 오늘 밤 Stay for Christmas 모든 걸 다 내려놔 Stay for Christmas Stay for Christmas It's good as a 내게로 와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특별한 이 시간 너랑은 언제나 December 25 You're my carol, carol 소중한 이 시간 너랑은 언제나 Yeah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아 아 아 나이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슬릿 치워드릴까요? 네 슬릿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